오늘 아침 하늘 올려다 보셨나요? 높고 푸른 하늘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종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에는 복사능력에 의해 기온이 떨어져 쌀쌀했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였는데요. 오늘은 29도, 내일은 3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름달 구경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목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19일과 21일에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보시는 것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선영상입니다.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과 내일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대구 31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주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서는 동풍에 의해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아침에 내륙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